대균혈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이너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대균혈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온간의 제압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찍 안치 발발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을 넘어온 중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플레인에 있는 가운데들이 연결해주던 기술들이 잃은 게이트의 적은 약이 이상된다 결국 플레인에 대해 어스터기 때문에 정체들이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공이 더 크게 섞어버린 것이다 모든 플레인의 제공은 은근에서 정체들이 생겨버린 것이다 다른 가운데들이 많이 퍼포렐 roman 가운데들이 다 방어진다 다시 열리게 됩니다 뭐야? 몬스터인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러게,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녀석인 줄 알았잖아 그나저나 다른 수색조들은 어디까지 흩어진 거지? 어? 미안하군, 타웅여사. 너까지 휘말리기여사 도망치는 것도 여기까지다 사냥개 손 속에 사정을 두지 마라 공국에서 원하는 건 녀석의 모기니까 이 높이라면 살아남긴 힘들겠고 이봐, 멋대로 어딜 가는 거야?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진 임무를 완수한 게 아니다 내버려둬 에라이 오두화 여긴 미쳐나 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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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있던 일인가? 그래, 제국 기사들이 날 쫓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그것이 비비린내로 가득한 길일지라도 끝인가? 저건 아직이다 여긴 허석허 혈기에 온몸을 맡기며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눈앞에 적을 베어버리고 마느니요 자신의 수명을 태우며 당신들이 얻는 것은 극한의 강함이겠지만 그 대가는 결국 참혹하겠지요 당신은 누구지?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건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여긴 어디지? 이곳은 원더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이자 모든 가능성이 모이는 곳 너무 걱정 말아요 이야기가 끝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줄 테니 아, 안심해요 추격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날 훔쳐보고 있었군 네, 아주 오랫동안요 당신이 세계의 의지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계의 의지? 이 세계에는 유난히 의지가 강한 존재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세계가 선택한 세계의 의지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죠 바로 당신처럼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무슨 설명을 들어도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씨앗을 발화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흠,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서 날 밖으로 도와줄까요? 꺼자! 무리한 운용으로 혈기가 폭주했어요 이 상태라면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겠군요 하지만 씨앗을 발화시킨다면 잠시나마 폭주를 멈출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수작이지? 전혀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은 것뿐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물었다 지금처럼 전투를 즐기며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예요 씨앗인지 뭔지를 발화하면 살 수 있는 건가? 의지의 씨앗이 발화하면 당신처럼 세계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 굳은 의지를 가진 강자들 만약 당신이 그런 강자들을 꺾어나간다면 자연스레 혈기를 다스리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겠죠 그래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삶이라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남들이 뭐래도 난 당신의 그런 면이 좋아요 당신 안에 씨앗은 이미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점점 잊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찾았나? 흠 이건 대체... 멈춰 왜, 왜 그러십니까 대장 함부로 손대지 마라 원더다 원더다 원더요? 그래 어? 하... 과거 시대에 사용됐던 일종의 마법 장치다 기록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문 역할을 했다고 하지 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야 수백 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엔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더들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연구자들 말로는 평범한 사람은 접촉만으로도 모든 마력을 빼앗겨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더군 수색도 여기까지군 그게 무슨...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어딘지 생각해라 공국의 기사들이 공국의 영토에 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간 자칫 국가 간의 분쟁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두 주목! 본국으로 철수한다 혈기가 가라앉았어 이건 대체 그나저나 이야기는 공국의 수도인가? 당신... 이런 호승심은 오랜만이군요 잠시 상대가 되어주겠어요? 의지의 씨앗이 발화하면 당신처럼 세계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을 느낄 수 있을 거에요 이라는 의미였나? 10도 있다 이야기를 했는 ate 11살기 캐릭뛰델 새벽 보뢰 오늘은 음악 첫 perk 기다림 보기 서서 유리 지금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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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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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플레이어 빈! 점겨보라구! 물론, 마지막까지 의지가 꺾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말이네. 흠, 오늘도 의미 없는 근무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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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어진거지? 쟤... 또 개다린가? 아니야 이건... 누구냐? 나와라! 생각보다 눈치가 느린걸? 실망인데? 나는...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천개로 통하는 원더를 작동시키려면 또 다른 의지, 에너지가 필요했거든 천개? 뭐야?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은? 설마 세계의 의지가 아닌건가? 그럴리가... 내가 쳐놓은 마력장 때문에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라면 올라올 수 없었을텐데? 너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여기까지 올라온거야? 뭐, 됐어 어차피 여기서 의지가 꺾일 바보라면 귀찮게 이것저것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얼른 덤벼! 니 의지를 뺏어서 얼른 마기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최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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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세상에, 정말이잖아.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작동하던... 원더는... 원더를 통해 저 위에 있는 창계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여기로 나오게 됐고...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미드로션의 마법진 때문에 원더가 잘못 작동한 걸지도 모르겠군요. 최근 들어 급격히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계와의 교류로 막고 있습니다. 어쩔 거예요, 캡틴? 배 밖으로 확 던져버릴까요? 음... 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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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방지! 제발! 자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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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지나? 흠... 아이쿠! 종이사 덤벼보라구! 후.. 됐다. 그래도 전에 덕분에 별다른 피해 없이 제압할 수 있었다. 두 번이나 원더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라니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저자가 사용한 창수, 제국의 투기장에서 빌려진 투사군요 괜찮다면 이 자는 우리에게 넘기지 않겠나? 물어볼 것도 많고 말이야 다시 전개를 향할 건가? 아, 아깝군 자네 같은 실력자가 레지스탕스에 합류해 준다면 든든할 텐데 말이야 캡틴! 아잇, 알았으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럼 행운을 비내 정말 가버렸네요 자, 떠날 사람과 바람은 막을 수 없는 법이지 그건 그렇고 이제 저걸 어쩐다 아잇, 알았으니까 그렇게 실질 Isaac 1, 2, 3, 3, 3, 4, 4, 5, 5, 6, 6, 6, 7, 6, 7, 8, 9, 9, 10, 9, 10, 10, 11, 10, 12, 12, 12, 13, 16,88, 10, 12, 13,19, 10, 11, 12, 13,19, 12, 13, tot 처음보는 복장인데, 어디서 온거지? 출신지와 소속을 밟아라! 왜 아무 말이 없지? 역시 카르텔의 잔당인가? 이 기우는 바로 근처에 있다 뭐, 뭐냐?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물러서라 지원을 요청해라, 너희가 상대할 만한 녀석이 아니야 그리고 그 눈빛, 아까부터 왠지 모르게 짜증난단 말이지 의지를 가진 자인가?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이유는 없지 가족과 아까나가 이러한 그 해가 있습니다 정화시작에 붙여야 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ㅇㅋ 1,000개에도 원더가 나타는 건가? 제일 봐라 그곳으로 가는 노선이 막혔다면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봐야겠군요. 패에 숨어대는 것까진 성공했는가. 이제 어떻게 선로를 들게 한다. 갑자기 속력이 줄었어. 무슨 일이지? 어? 청구 소리? 나만 열차에 숨어든 게 아니었군. 그쪽도 젤바에 나타났다는 보물을 찾으러 가려는 거야? 열차에 무슨 짓을 한 거지? 교통편이 여이치 않아서 잠깐 빌리기로 했지. 방금 선로를 틀어서 젤바로 향하고 있어. 열차장도 기꺼이 승낙했고 말이야. 제발. 저는 이 자존심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신호가가 없던 것 같아. 그곳은 그곳에서 멘리를 찾으러 가려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곳에서 멘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곳에서 멘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멘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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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의지가 조금 남아있네요. 그 작은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않을게요. 이 정도 의지의 씨앗은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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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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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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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